마지막 15번째 미션인 착륙선 착륙입니다 착륙선은 주황색의 레바를 눌러 착륙선을 받아서 매트 위에 이런 식으로 착륙선 지역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경우 22점을 얻게 됩니다 이 착륙선이 주황색의 행성 지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20점을 얻게 됩니다 이 착륙선이 부분적으로 행성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증받지 못합니다 이 착륙선은 베이스 안에 완전히 놓았을 경우에는 18점을 얻게 됩니다 베이스 안에 있을 때는 이 착륙선 위에 모듈이 빠져 있어도 점수가 인증받게 됩니다